일단 차이 타야 이거 차이 타야 일단 차이 타야 뭐야 너 야 너는 진짜 나오는데 있어 왜 이래 너 너는 이걸 치고 간다고 아니 너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 아니 너무 잔인해 야 본인 살려줄거 다 살려줬고 햇볶이 그냥 치고 간에 아니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연막에서 나오니까 갑자기 인출하실 수가 있었어 소리가 너무 뉘얼해가지고 뿅아 여기 봐